최근 상장을 계기로 제2의 도약에 나선 티웨이 항공이 경쟁사 베끼기 마케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마케팅을 벤치마킹하는 전략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 도가 지나치다는 업계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황윤주 기자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편의점 항공권 예약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는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학생들이 손쉽게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제주항공이 편의점과 제휴를 맺고 처음 선보여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의점 항공권 결제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성인 두 사람이 예매를 하면 유아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아항공권은 절반 수준으로 할인해주는 아이 사랑 특가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티웨이 항공은 한 달 뒤 우리아이 여행가요라는 이름으로 어른 한 명만 여행을 가도 유소와 항공권을 8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기내식에서도 베끼기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7월 치맥세트와 제주 말륙포, 제주 흑돼지 육포를 출시해 승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티웨이 항공은 올해 1월부터 치맥세트를 판매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경쟁사 측은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면 너무 쉽게 뒤따라오는 경향들이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SCC 업계의 특성상 치열한 경쟁 구조로 인해서 미래에는 독자적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를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향후 성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티웨이 항공 측은 항공사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출시만을 놓고 베끼기라고 연관짓기는 어렵다며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가 반영되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항공사들의 이벤트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